Q. 3.2 최고예요! Q. 3.4 Q. 4.1 Q. 4.2 Q. 4.3 Q. 4.3 Q. 4.4 Q. 4.1 Q. 5.4 Q. 5.3 Q. 6.3 Q. 5.4 Q. 5.5 잠시만요! 오늘 시리 누나 만난 게 제일 제일 좋았어요. 저희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정말 평생 만날 수도 없는 인연이 만났던 거잖아요. 그리고 가자마자 되게 막 아들, 딸, 여동생, 남동생처럼 잘해주시고 감사합니다. 여기 귀여워. How does it like this? 저는 하나도 안 좋아요. 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. 좋아요! 좋아요! 에스토니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음악, 전혀 다른 생각, 전혀 다른 환경, 전혀 다른 나라에 사는데 음악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저희가 이렇게 콜라보를 같이 해서 뭔가 그 순간 그래서 시리 누나 되게 신나서 막 방방 뛰셔봤잖아요. 그걸 보는데 저희도 같이 이렇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. 울컥하고 이 노래는 정말 좋고 이 노래는 정말 좋고 이렇게 해야지 이 노래는 너무 행복해 한 성향으로 노래가 너무 좋다고 많이 있어요. 한 학생의 노래는 정말 좋고 에스토니어가 곧의는 노래는 한 학생의 노래가 넌 더 좋은 것인가요. 와아아아아